혐성 사무소에 사람 안 필요하세요? 하이금 제가 몸으로 때울게요. 내 딸 찾아서 데려다주면 보수는 지난번에 더블. 이 사건 우리가 맞죠? 우리? 좀비 누아라, 기철입니다. 좀비 누아라. 누아라. 그 새끼 빨리 찾아야 되는데. 그때 저는 현장에 증거 안 남겼더라고. 당신이 왜 거기서 나와? 좀비가 자기를 그렇게 만든 인간들한테 복수한다. 진짜 모르겠네. 제가 오늘 취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더 간절하게 원합니까? 전부 다 한 통속이었더라고. 저기요! 야, 야! 문 안 열어? 야! 살아서 돌아온 지옥, 좀비 땀 잡고.